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뱀 모양이 보이죠 인덕턴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인덕터스 자기 인덕턴스는 영어로 셀프 자기 자신이에요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가 있으면 여기 또 자기장이 발생하잖아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렌츠 패러데이 렌츠 패러데이 동영상을 보면 코일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자기장이 또 자기 자신을 울가 먹는 거예요 자기장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하는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붙은 자기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인덕터의 능력을 떨어뜨리죠 자기 자신을 먹기 때문에 오지마 이 말 기억하시죠? 오지마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덕터의 능력을 갉아먹죠 이런 것들은 전기자기하게 나옵니다 회로이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스킵하겠습니다 상호인덕턴스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것이 상호인덕턴스예요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여기서 보면 L1하고 L2가 있고 M이 있어요 M은 여기에서 나오듯이 뮤추얼 상호라는 뜻이에요 상호 인덕터스 L1, L2가 있는데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L1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윙윙윙윙윙 하면서 L2를 건드리는 거예요 L2를 건드리니까 L2는 원래 인덕터의 능력에서 좀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L2도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은 자기장이 윙윙윙윙윙 생기니까 또 L1을 건드리는 거죠 L1과 L2는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인덕턴스 개념입니다 원래 L1에는 전압이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V1은 L1DT분의 DI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은 L2가 없을 때 L2가 없을 때 L1에 걸리는 전압 하지만 지금 상호인덕턴스죠 L2가 윙윙윙윙윙 하면서 L1한테 영향을 줘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M DT분의 DI2 여기 전류가 I2가 부르는데 L2한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L2는 I2에서 전압이 유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2 상호인덕턴은 L2한테 영향을 받은 상호인덕턴스는 I2에 영향을 받는 거죠 상호인덕턴스인데 L2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인덕턴스의 공식은 M DT분의 DI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VL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기전력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상호인덕턴스는 M DT분의 DI2 이것은 미분이에요 미분 나누기가 아니라 미분 I2의 미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덩어리에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L1에는 어떤 전압이 걸릴까요 L1만 있다고 생각하면 L DT분의 DI1 L1에는 L DT분의 DI1이 전압이 원래 있는데 하지만 L2 I2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선 할게요 상호인덕턴스는 L2로 붙어 온 상호인덕턴스 M DT분의 DI2 이게 L1의 전압입니다 반대로 L2의 전압은 L DT분의 자기 전압 DI2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상호인덕턴스는 반대편에서 DT분의 DI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개념 설명 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문제 풀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상호인덕턴스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어요 상호인덕턴스의 공식 M DT분의 DI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 있겠죠 코일 두 개가 있다 한번 볼게요 코일 두 개가 있는데 한 전류 매초 150 다른 코일 75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매초 150 암페어 매초 1초에 150 암페어 잖아요 매초에 150 암페어 사실 우리가 미분을 배웠을 때 이거는 미분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미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변화량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변화량 그래서 DT분의 DI 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 미분은 순간변화율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4동 앞에 딱 지나갈 때 그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분은 순간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변화량 평균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I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변화량 평균변화율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4시간 걸리고 400킬로 갔으면 100킬로 갔다 이건 평균변화율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걸 봅시다 1초에 150만표 1초에 150만표 사실 이거는 평균변화율의 개념이죠 하지만 전기에서는 평균변화율하고 순간변화율하고 혼동해서 써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M 델타 T분의 델타 I 라고 적혀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집에서는 무조건 DT분의 DI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연금에는 강의만 들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툭하면 바로 알아들어야죠 툭하면 척하면 바로 알아들게 그냥 변화율인 개념이지만 미분 개념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식을 우선 사용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제가 설명했듯이 M DT분의 DI 이것은 상호인덕턴스 대 VL은 유도된 전압이죠 L은 인덕터예요 유도된 전압 유도된 전압 이거는 상호인덕턴스 그럼 해봅시다 M은 몰라요 지금 상호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M DT분의 DT분의 DI는 뭘까요 1초에 150A가 전류가 흐른다 1초에 150A 1초에 150A 1초에 150A 넣어주면 돼요 곱하기는 기전력이 유기됐다 75 그러면 150 M 150 75 150을 나누면 M 150 75 2분의 1이죠 답 2번 심플해요 M DT분의 DI만 외우면 돼요 하지만 DT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매초에 150A 원리는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쉽습니다 등가 인덕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등가 인덕턴스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점 점 이거는 도트라고 해서 방향을 말하는 이제는 여기서는 등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울게요 등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가 오듯이 이 회로를 하나의 회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로 회로에 바꿔도 되고 이것을 도트를 없애고 이렇게 세 개의 회로로 바꿀 수 있고 회로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1번을 2번으로 바꾼다 2번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등가 인덕턴스라 어쨌든 똑같은 걸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이라는 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인덕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이런 게 있냐 회로 그림만 가지고 인덕터가 어떤 방향으로 꼬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덕터는 왼쪽으로 꼬였냐 오른쪽으로 꼬였냐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에게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꼬였다 오른쪽으로 꼬였다 나타나는 게 도트예요 이게 바로 도트입니다 이 도트는 꼬여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도트가 전류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흐르면은 도트 있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나죠 그런데 쭈욱 흐르고 전류가 흐르던데 도트 있는 방향이 만나죠 코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있는데 전류가 먼저 만나요 전류가 먼저 만나요 이게 화동결합 표현을 문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같은 방향으로 가봤다 극성을 같은 방향으로 했다 화동결합 이것을 등가 인덕턴스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은 만약에 하나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 하나 별은 별의 값은 별의 값을 L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L2 L1 플러스 L2고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호 인덕턴스 EEM을 이번엔 두 번째 인덕터가 하나 있고 인덕터가 하나 있어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근데 도트 방향이 달라요 이쪽에 점이 있고 이쪽에 점이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 왼쪽 점이 있었고 이거는 왼쪽 오른쪽 점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가면 만나고 코일 들어가고 쭈루루루루 가면 도트를 안 만나고 쭈루루루 들어간 다음에 나갈 때 도트를 만나요 이게 차동결합 이걸 뭐라고 쓰느냐 차동결합만 알면 안 돼요 문제에서 표현은 차동결합보다 이렇게 많이 써요 다른 다른 방향으로 감았다 극성이 다르다 차동결합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또 하나의 인덕터로 바꾸면 이거를 L-라고 해봅시다 차동결합이니까 L-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차동결합은 마이너스 2M 전류가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도트에서 만났어 인덕터 끝나고 도트를 만나지 않고 나갈 때 점이 있다 이게 차동결합 이제는 위에 걸로 볼게요 이거는 사실 심화예요 심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쉬워요 이거는 어렵고 아이가 이렇게 쭈르르 갔는데 점을 만났어요 점을 만났어요 그럼 여거랑 똑같죠 밑에 있는 거랑 이렇게 쭈르르르 갔어요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갔는데 도트를 만났어요 도트를 만나고 인덕터를 통과했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쭈욱 쭈욱 이 긴 부분을 잘라도 되는 거예요 잘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죠 도트 만나고 전류가 이렇게 쭈르를륵 갔는데 도트 만나고 인덕터 나갔으니까 그래서 공식 한 번 더 해볼게요 L1 플러스 L2 화동결합이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죠 이건 좀 다르네요 I가 쭉 만나서 도트를 만났어요 쭉쭉쭉쭉쭉 윙 가서 도트를 만나지 않았어요 나갈 때 도트를 만났어요 이건 차동결합 그림을 그리면 점 이렇게 가다가 도트를 만나지 않고 점 여기 있고 이거는 차동결합 공식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이 어렵더라도 문제에서 이해하면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찾아오시고요 카페로 A, B 간의 합성 인덕턴스는 도트가 적혀있는 게 상호 인덕턴스예요 L1 과 L2 는 상호 인덕턴스구나 L은 곱쌀이다 더해준다 그냥 기억나세요? 저항은 이게 R1, R2, R3 이거를 하나로 바꾸면은 R4라고 해볼게요 R4는 R1, R2, R3 R1, R2, R3 인덕터도 이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냥 더하기 전에 L1 과 L2 이게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L, I가 이렇게 쭉 가는데 도트 만났어요 도트 만났어요 여기 쭉 가고 L은 곱쌀이 아이고 도트를 만나지 않았네요 인덕터를 통과하고 도트가 있네요 인덕터 통과하고 도트가 있네요 이건 뭐였죠? 자동결합 다른 방향으로 감았다 극성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동결합 공식은요 L1, L2, L2, minus 2m 꼽사리는 더해준다 L 답 이겁니다 쉽죠? 이 문제 쉬워요 어우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다른 문제 풀죠 이게 고주파 브릿지라고 하네요 고주파 브릿지구나 상호 인덕터 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어허 A와 같이 접속하면 합성 자기인덕터는 30 14처럼 B와 접속하면 14 이거는 14 이거는 30 상호 인덕터스 M은 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A 그림이 어떤 차동결합이냐 화동결합이냐부터 알아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갔어요 도투를 만났네요 이렇게 아이가 갔는데 도투를 만났어요 도투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L2가 있는데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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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트 4는 복잡하긴 한데 해보죠 전류와 이렇게 가면은 L1 도트를 만났네요 도트를 만나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고 도트를 안 만났어요 도트를 안 만났고 나갈 때 도트가 있네요 이건 뭐죠? 차동 차동 공식은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방향이 다르니까 차동 마이너스 2M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답이 14 이제 M을 구해야 되죠? M을 구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학 다항식 수학 다항식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개념이에요 다항식 다항식의 더쌤 더쌤을 해볼게요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해서 놓을게요 연립 L1 1번식이에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은 30 2번식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14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해볼게요 더하면은 L1이 똑같잖아요 L1이 두개 있으니까 2L1 L2가 두개 있으니까 2L2 플러스 2M하고 마이너스 2M이면 상세가 돼요 왜냐? 플러스 2M 마이너스 2M 이거 계산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0 이건 44 여기서 2가 있어서 불편해요 2를 한번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L1 L2만의 식이 돼요 L1 플러스 L2 나누기 이해했으니까 22 이거를 이게 3번식 1번식하고 3번식하고 연립을 또 해봅니다 1번식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30이 있네요 L1 L2는 뭐예요? 22죠? 여기다 22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정리 이제 마무리 될 거예요 M 구하는 거니까 저희 22 L1 L2를 22로 바꿨으니까 2M 30이죠 22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돼서 넘겨지죠 그러면은 M은 8 8에서 여기 8 2M에서 2 나누기 이해하니까 4 상호 인덕턴스는 4네요 답 보죠? 4 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개념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개념도 들어가고 꼬여놨잖아요 이게 더럽고 꼬여놨다고요 그래서 어려웠죠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쉽죠? 전기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은 쉬웠을 텐데 저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저도 전기 쉽게 했을 텐데 전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일 자랑했는데 쉽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래서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님 공부하나 봐요 저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주면 그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요 과외 선생님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요 40에서 50 정도 받던데 요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외 선생님한테 배운 적은 없어도 과외 선생님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카페 오셔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설명이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결합계수 결합계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결합계수는 결합계수는 두 코일간에 유도결합이 얼마나 됐냐 결합이 얼마나 잘됐냐 하는 거예요 유도결합이 얼마나 잘됐냐를 나타내는 계수 그냥 계수라는 표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계수라고 하기보다는 결합이 얼마나 잘됐냐를 표현하는 단위 계수로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계수 이 공식은 K는 L1 L2 상호인덕턴스 이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두 개로 문제뿐 읽어볼게요 두 개로 직렬로 연결했더니 합성인덕턴스가 119 극성을 반대로 이거 뭐라고 했죠? 차동일화 차동결합이다 그러면 극성 반대로가 차동결합이면 119는 화동이네요 화동 화동 119 차동 11 화동 공식 뭐죠? 기억 안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거니까 L1 플러스 L2 화동은 플러스 2의 방향이 같으니까 점점 119 합성 극성이 반대로 됐으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마이너스 2m은 11 반대 점점 오케이 이제 해볼게요 결합계수가 L1 L2 M이 필요하네요 여기서는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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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L1, L2 라고 했지만 코일 A, B 라고 했으니까 L, A 라고 쓰는게 맞죠 L, B 이 식에선 LA 플러스 L, B 라고 하는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 보겠습니다 k는 la 루트 lb m la는 20이네요 여기에 20을 넣자 우리는 lb가 lb랑 m이 궁금하네요 m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한다 1번식하고 2번식하고는 더 해볼게요 l1 플러스 l2 em 119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119 더하면 2l1 2l2 130 나누기 2하면 l1 l2 나누기 2하면 65 맞죠? 65 1번식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119 이게 65 65 플러스 em 119죠? 넘겨볼게요 119 마이너스 65인데 빼면은 54 맞나? 119 맞다 m은 나누기 2하면 27이네요 그럼 이건 27 오케이 1번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는 l1 l2 em 119인데 m 알아요 뭐죠? 27 27 곱하기 2는 54 우리는 l a 알아요 l a는 l1하고 같죠? 20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l2 플러스 74는 119 74를 넘기면은 l2 119 마이너스 74하면은 5 45? 119 119 119 맞다! l2는 45다! 45 20 45 27 20 45 27 오케이 결합계수는 이런데 구하면은 답은 0.9입니다 정리하면은 0.9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그림 회로에서의 합성 인덕턴스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병렬이고 점이 딱딱 돼있네요 점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텐데 표현이 가동접속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대로 외우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공식 바로 외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항의 병렬을 할 때 합 오! 이걸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l1 플러스 l2 l1 곱하기 l2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m 제곱 2m 조금 다르죠 이건 암기 문제라서 이거를 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또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공식입니다 합 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제곱 점 위치가 다르면은 플러스 2m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외워주세요 가동은 마이너스가 똑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차동은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음 캔벨 브리치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가라로 외운다 바로 가라로 외울까요 이 씨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 씨의 값은 i2가 0이 되기 위한 i2가 0이 되기 위한 씨의 값 i2가 0이 되기 위한 씨의 값 공식 오메가 제곱 m 분의 1이에요 이거는 이론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이론이 이거 다른데다 쓰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외우면 되는 문제예요 외우면 되는 문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여기 오메가처럼 생겼죠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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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m 오마이가 두 개 m 오메가가 이쪽에 하나 오메가 그리고 m이 가운데 오메가 오른쪽에 하나 1 오메가 제곱 m 분의 1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외우세요 갑시다 원래 자격증 시험은 가라죠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씨의 값은 오메가 제곱 m 분의 1 bette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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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